그동안 유산균 제품으로만 알았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신약이 올해 처음 등장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보다는 국내 개발 속도가 아직 더딘데요. 정부가 선제적 투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올해 세계 첫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세레스 테라퓨틱스는 건강한 인간의 대변에서 표적 박테리아를 정제한 먹는 감염성 장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올해 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먼저 주목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미생물이 여러 질환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치료제 개발이 시작됐고 점차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약 개발이 한창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 1 비상을 올해 계획하고 있고 적응증을 확대해 머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임상 2상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인 천랩을 인수해 3년 안에 본격 임상에 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고 바이오랩은 피부질환 치료제 임상 2상에 진입했고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전 임상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약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관련 분야의 시장규모 또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더욱 활벌해질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들이 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10년간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 여기에 시약처가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산 1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탄생 순간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